5.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옹호하며 중보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구할 것을 일러주며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습니다. 5. 바울에게 투쟁의 요건이었던 것이 우리에겐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오며 그리스도를 알아 그분을 만물 중에 으뜸으로 모시게 하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갈등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넘어서게 하소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실로 그 모든 것 이상이십니다. 6. 우리에게 지혜와 의의와 거룩함과 구속을 이루시도록 주님을 영접합니다. 7. 주님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찾지 않을 것은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8. 우리 죄는 용서받았고 죄의 본성은 근절되어 완전한 의의와 영원한 생명과 확실한 소망과 유동없는 반석을 갖고 있습니다. 8. 왜 주님 이상의 것을 구해야 합니까? 9. 주님만이 생수를 기러낼 수 있는 우물이며 9. 주님만이 집을 지을 반석이 되심을 알면서 9. 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찾으려 합니까? 10. 오늘 이 가는 뿌리들을 밀어내고 은혜로 심기운 축복의 토양에 새로 뿌려받게 하소서 10. 오 구주시여 10. 주님을 새로이 나타내시고 11. 조금 더 가르쳐 주시고 11. 거룩한 신비에 조금 더 심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 주님께로부터 영혼의 영향을 섭취하게 하시고 12.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 같이 주님께 붙어있어 12. 주님으로부터 열매맺게 하소서 13.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4. 간구하오니 주의 종들이 과거에 방황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5. 우리가 주님을 잊었다면 저희를 잊지 말아주시고 15. 주님을 떠나 행동했다면 그런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6. 죄를 지워주소서 16. 앞으로도 말이나 생각에서 살아계시는 주님과 연합한 자처럼 16. 주님 안에서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7. 그리스도의 삶과 배치되는 그 어떤 것도 다 물리쳐주시고 17.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18. 그분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8.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마치신 결과로 18. 기쁜 믿음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우시옵소서 19. 구주시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보시고 19. 그들의 피로를 따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9.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19. 대중보자이신 주님은 우리 각자를 간구하시고 19. 원하는 축복을 각자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20. 저희가 낙심되었습니까 20. 더 큰 믿음을 주소서 21. 저희가 세속화되었습니까 21. 이 큰 범죄를 용서하시고 21. 더 영적인 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22. 기뻐하면서도 기쁨의 근원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22. 주님, 주님 임재로 말미암는 향긋한 향수로 22. 그 기쁨을 달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 설교는 해야 하는데 무력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23. 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소서 24. 우리가 일하는 주일 학교에 큰 성과가 없습니까 25. 오, 주님 어떻게 가르칠지 가르쳐 주소서 25. 우리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저희의 영적 보상이 되게 하소서 25. 우리가 병들었습니까 26. 어떤 이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치 못하여 우리를 애태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26. 실로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찮은 시험이온데 27. 주님이시여 개인적인 병마와 이 큰 영적인 문제를 도와주소서 27. 우리가 전심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파리하게 약해져 가지는 않습니까 27. 주님 동정을 베푸시고 강건케 하시고 고통을 이길 인내를 주시고 28. 이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28.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피할 길을 주셔서 28.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29. 아무튼 저희의 큰 관심은 은혜 안에서 자라며 주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29. 우리는 애쓰고 또 애쓰지만 작은 진보밖에 이루지 못합니다 30. 주님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그 어떤 문제에서도 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30. 경성함이 부족하여 배반을 당했다면 주여 용서하시고 다음번엔 도와주소서 30. 만약 하나님의 어떤 종이 성도로서의 확실한 간증을 잃어버리고 31. 그래서 성도의 자격으로서는 나올 수 없다면 31. 죄인의 모습으로라도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31. 만약 사탄의 유혹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32. 빠진 사람이 있다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33.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여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4. 아직 개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34. 어떤 사람은 심히 무관심하며 그래서 죽었습니다 35. 주여 오셔서 그들을 일깨워 주소서 35. 우리는 볼 수 없으나 주님은 보십니다 36. 오 가장 완악하고 딱딱한 사람들 중 몇몇이라도 36. 바로 오늘 성령의 손길로 부드러워지게 하소서 37. 관심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어서 영생을 추구하기는 하나 37.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보고 37. 주님과 함께 가면서 보고 살아날 수 있게 하옵소서 37.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으로 모시기 전에 38.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38.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38. 세상에서 구하는 발을 멈추게 하옵소서 38.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오니 39. 오늘 구속자의 보혈로 인처지고 39. 아버지의 이름으로 서명된 많은 속죄부를 40. 하늘 보자로부터 발행하여 주시옵소서 40. 오 주님이시여 사람들이 죄에 깊이 빠지기 전에 41. 죽기 전에 죄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41. 하나님 우리나라와 통치자를 축복하소서 41. 이 도시를 축복하소서 42.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없게 하시고 42. 이 시민들이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번창하게 하옵소서 42.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과 실패로 낙심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42. 죽어가는 자들을 도우소서 43. 오 주님 소망없이 죽지 않게 하시고 44.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쓴 잔을 맛조차 보지 않고 넘길 수 있도록 하소서 45. 올바른 길을 걷는 그들 모두가 휴식에 들어가게 하소서 45. 이 세대가 지적인 교만의 처에 있는 것을 국률히 여기소서 45.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오니 45. 그분 안에 있는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46.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